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. 19일 0시 기준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주요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62명입니다. 중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접촉자 28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 30명으로 늘었고 남동구의 한 체육시설에서도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부평구 주점에서도 8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8일 오후 6시 기준 인천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11.3%며 중증 환자 전담병상은 12.6%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